레이디비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렇게 세 가지를 하고 있어요. 유튜브에는 멤버들의 브이로그나 아니면 연습영상 또는 커버영상 위주로 올리고 있고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은 저희 공연 일정, 업로드 날짜 이런 거 올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 멤버들 개개인 인스타그램은 인스타 레이디비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한 명씩 찾아볼 수 있어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드려요. 관심. 그리고 저희가 원래는 6명인데 개인 사정으로 인해 4명이서 이렇게 나와서 조철하게 공연 중이니까 조철하게 공연 중이에요. 네, 저희 앵커곡은 항상 똑같죠. 저희 1년 전, 2년 전, 3년 전에도 했던 곡이에요. 에이프릴의 무화라는 곡인데 아주 귀엽고 신나고 발랄한 곡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네, 저희 물건은 해치지 않아요. 원래 막 카이파이브 하면서 돌아다녀야 되는데 코로나 관계로 그냥 인사만, 인사만 이렇게 하는 걸로 그러면은 우와 해볼까요? 예선, 이번 노래에 대해 공연 중입니다. 인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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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한 Meta Baby, you 이런 내 맘이 설레이는 순간 넌 나를 몰라, 좀 푸면돌아 몰라, 뭘 그걸 몰라 Oh, one, th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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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wo 어린에 아냐 Th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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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wo 잘 많이 아냐 용기 내 맘 처리지 마 눈에 흔들게 와 나를 알아봐 Come to me, baby, kiss my lips 진작이 꼭 내게 다가와, 난 달려와 Come to me, 꿈과 가득 나이 저를 세상에 빠져봐 주지 마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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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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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Okay, 헤어나고 싶어, 기다리다 지쳐 이러다 내까, 정말 미쳐 왠만은 야채가 달라 아야, 내 눈빛 너무 잘하 I know you want a Disney 달리와, 여기 너의 자리 컴온, 먹지 말고, let it come now I'm ready, let it go Th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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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wo 내게 다가와 Th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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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wo 내가 못 질러봐 용기를 내, 넘사리지 마 새콤해, 꿈하잖아 나를 안아봐 One, two, three Baby, kiss my lips 진정히 꿈에게 다가와, 난 달려와 Come to me, 춤과 가득 나이 저를 따뜻하게 빠져봐 주지 마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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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워, 워, 워 네, 여러분들 즐겁게 보셨나요? 네, 저희는 1부가 이렇게 끝났고요 저희는 12분 정도 휴식을 가지고 2부 오프닝 하겠습니다 1부랑 다른 곡이 있으니까요 함께 즐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팀 이름은 레이디뷔이고요 네, 쉬었다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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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